네 어떠신가요? 참조 좀 어렵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로 뺀 것이고요. 하지만 여러분이 자바 수업을 완주한 시점에서는 참조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 정도는 하고 계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뒤로 뺐지만 또 여러분이 가볍게 다뤄야 될 주제는 사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시면 여러분이 큰 실수로 할 수도 있고 또는 자바가 동작하는 어떤 메커니즘에서 여러 가지 혼란을 느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내용을 조금만 제가 수정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참조를 바라보는 시간에 조금만 넓혀드리고 그리고 메소드라고 하는 것과 참조의 관계라는 다소 복잡한 주제로 이번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 우리가 저번에 살펴봤던 거니까 빨리 리뷰를 해보죠. A의 인스턴스, 클래스 A의 인스턴스가 담겨있고 그 인스턴스의 아이디 값은 1입니다. 그리고 B와 A가 같다고 하면 이것은 A와 B가 있을 때 이걸 통해서 만들어진 인스턴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인스턴스는 둘 다 얘를 참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BID E를 통해서 바로 얘를 통해서 아이디 값을 E로 바꾼다는 것은 곧 얘의 값이, 얘의 아이디 값이 E가 바뀐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것을 통해서 A.ID를 한다는 것은 곧 이걸 한다는 것은 곧 I의 인스턴스의 아이디 값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E가 된다는 것,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우리의 예제를 조금 바꿔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B에다가 제가 new B2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적으로 이 결과는 실행을 시켜보면 보시는 것처럼 에러가 났네요. 에러가 난 이유는 B라는 클래스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걸 실행시키면 1이 나왔습니다. 얘의 값이 1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합니다. 여러분이 A라는 클래스, 아니 A라고 하는 변수에 인스턴스를 담았죠? 그래서 B와 A가 같다고 하면 변수 A와 변수 B가 동일한 인스턴스를 가리키게 된다라는 거죠. 그 상태에서 여러분이 변수 B에 new A2라고 하게 되면 변수 B는 더 이상 이 인스턴스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인스턴스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A와 B가 각자 다른 인스턴스를 가리키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B에 있는 값을 아무리 바꿔도 A의 값에는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뭐 당연한 얘기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메소드의 매개변수와 참조와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좀 혼란스러울 수 있고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runValue라는 것을 호출하게 되면 얘는 누구를 호출하냐면 바로 이것을 호출해요.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행을 하면 변수 A에 1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A라고 하는 변수에 1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있는 거죠. 변수 A가 값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 기본 데이터 타입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underValue라는 이 메소드를 호출했는데 이 메소드의 매개변수는 B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과 같냐면 이 A가 B로 들어간 거니까 이것은 int B는 A다 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것과 같죠? 자, 그 상태에서 여러분이 변수 B의 값을 E로 바꾸면 이것이 변수 B의 값을 바꾼 것이 B와 연결되어 있는 인스턴스인 A의 값을 E로 바꾼 것이냐 라는 건데 실행해보면 1이죠. 당연하죠. 이건 기본 데이터 타입이기 때문에 얘를 여러분이 어떻게 바꾸던 A에 대한 부분은 바뀌지 않는다. 그리고 이 얘기를 하는 부분의 핵심은 이 부분이죠. 자, 그다음에 runReference1과 runReference2라고 하는 것을 호출하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가 각각 다른 경우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선 runReference1을 살펴보면 자, 이렇게 생긴 이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A라고 하는 변수의 인스턴스를 담았습니다. 자, 변수 A의 인스턴스를 여러분이 담았는데 이것은 기본 데이터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참조의 관계죠. 그리고 id값은 1인 상태예요. 자, runReference1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했고 이 메소드의 매개변수는 B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인자로 A를 줬어요. 이 얘기는 뭐냐? classA의 인스턴스 B 아니, 데이터 타입 A의 변수 B는 A이다 라는 뜻인 거죠. 그리고 그 밑에서 이게 실행이 되면 B는 newA2를 줬습니다. 자, 이건 무슨 뜻인가요? 그것은 변수 B가 만들어졌는데 아, 이거 값 자, 변수 B가 만들어졌는데 이 변수 B는 새로운 인스턴스인 바로 이것 있죠. 자, 이것인 인스턴스 id값은 2인 변수를 참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original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연결되어 있다고 할까요? 어, B의 값이 바뀌었다고 해도 이 B가 참조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기 때문에 자, A가 갖고 있는 A가 참조하고 있는 이것에 변화를 주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실행한 결과는 예, 1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reference2를 실행을 시키면 코드가 어떻게 다르냐면 이 부분은 같습니다. A에 인스턴스를 담았고 그것을 인자로 전달했을 때 runReference2를 실행을 하면 자, 이 부분이 나와요. 자, 이것은 무슨 뜻이죠? A, B는 A이다 라는 뜻이에요. 여기까지는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B.ID는 2라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자, 그 얘기는 자, 이 부분은 변수 A가 인스턴스 I를 참조하고 있고 그리고 자, 이 부분에서 자, 이 부분이죠. 자, 이 부분이 이건데 변수 B가 생겼죠? 그런데 이 변수 B는 A를 참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A는 바로 이 인스턴스를 의미하고 얘죠. 그렇기 때문에 얘 역시도 새로운 것 똑같은 인스턴스를 참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 상태에서 여러분이 이것을 실행을 하면 이것은 이것이죠. 자, B.ID는 E라고 하면 그것은 얘와 연결되어 있는 이 아이디의 그 인스턴스의 아이디를 E로 바꾼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변수 A에 이렇게 자, 이거 소문자로 했어야 되는데 B로 해야 되는데 자, 여기 변수 A에 아이디 값을 체크하면 당연히 E가 되는 겁니다. 예,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이 메소드와 관련된 부분이 나오니까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뿐입니다. 자, 어떠신가요? 참조라는 것과 복제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 시간의 주인공은 복제가 아니고 참조입니다. 예, 여러분들 참조가 무엇인지 잘 이해하셨기를 바라구요. 그리고 제가 여기 코드와 오픈소스라는 것을 이렇게 링크를 걸어놨는데요. 자, 여기 있는 이 내용으로 들어가 보시면 제가 만든 뭐, 오리엔테이션 자료가 있습니다. 이거는 프로그래밍이라기보다는 아주 일반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코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복제라는 것, 또 참조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한 그냥 뭐, 어... 저의 지극히 사적인 견해를 담은 PT이기 때문에 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됩니다. 심심하시면 보시고 심심하지 않고 빨리 나가야 되면 안 봐도 돼요. 예, 참고삼아 링크를 걸어놨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는 이유 또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조금 넓어질 수 있는 측면에 대해서 나름대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글이니까요. 예,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참조에 대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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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